의상이라든가 뭐 무대 그 퍼포먼스 컨셉이라든가 이런 거랑 왜냐면 일하러 가는 거기도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뭐 곡괭이라든가 이런 걸 들고 갑니까? 그건 농부, 농부인데 농부 왜 멤버들이 경우기 타고라우지 왜 그런 거면 바지 걷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야 일하러 가자 있어요? 홈이랑 낯들고 예 아 다양한 이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 중이에요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농기구를 든다면 네 각자 뭘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미? 호미! 자굴님과 호미 동훈씨는? 저는 낫들겠습니다 낫? 낫 저는 세참 세참? 세참? 아 그러면 못 빼바지 입을 때 못 빼바지 중간에 먹을 거 알죠 괜찮네 도준씨는요? 저는 그 키라고 하나요 그거? 괜찮죠 현숙씨는 뭐 들을 거예요? 저 경흥기 경흥기요? 경흥기 시동 걸게요 운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연? 과연? 저는 그 세참에 빠질 수 없는 묘미죠 막걸리 아 막걸리를 들고겠다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서술을 했네요 고객님은 그런 건 좋겠네요 뭐 예를 들면 뭐 카센터에 가면 입으시는 점프슈트인가요? 그런 것도 하나 입고 오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아유유유 그런 것도 하나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 감사합니다 예예 이런 거 꼭 입어주세요 이런 거 안 입으면 뭐야? 거기다 무슨 라벨 같은 거 붙여요 제가 아이디어 주셨으니까 제 이름도 거기다 하나 붙여갖고 그냥 저희 집 농기계에요 협찬 가능해요 오오 야 농기계 협찬 들어왔습니다 벌써 오 농기계가? 하하하하 펄초는 안 되는 게 없어요 탈북기 2항기 이딴 것들 온다는 거에요 이것도 준영씨가 직접 작사를 할 곡 한 노래입니까? 네 이번 노래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 댄스도 아직 안 나왔나요? 댄스는 살짝 나왔죠 살짝? 네 살짝 나왔어요? 네 나왔습니다 살짝? 네 조금 신나는 노래에요 아니면? 신나요 아 신나요 네네 아 신나는 노래 기대됩니다 아 이게 지금 아직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라이브를 해 주신다고 어 진짜? 그 노래 하는거야? 네 그러니까 그럼요 저희가 감사하죠 인주일 전에 성공계곡이네요 타이틀곡이 아니고 성공계곡 성공계곡 강의 타이틀곡을 발표할 때는 여기서 하는 건 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발표할 수도 있죠 좋았다가 좀 말았네요 이 노래가 타이틀곡이 아닙니까? 성공계곡인데 뭐 타이틀보다 먼저 나왔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까 네 네 오빠들 일하러 가면 안돼요 라이브 해주면 안 된다는데 안된다는데 안된대요 어? 아 그래요 조금만 들려주신가? 일하러? 이 정도? 하하하하하하하 어 이 노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성공계곡을 Familia가 성공계곡이고 타이틀곡은 다른 거고 네 아 잠시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뭐 지금 노래하세요 아 가요? 갈까요? 네 알겠습니다 사실 미스트는 지금 노래를 하러 가는거지만 일하러 간거죠 이 친구는 가수가 일이니까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트 일하러 가야돼